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기있는 분위기 은혜있는 분위기 자신감에 찬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로 꽉 차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면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은혜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야 이곳은 은혜가 있는 분위기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든 아 이곳은 좀 아닌데 너무나 외장은 거룩하게 시장되는데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위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들을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난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원히 그룰 그의 할렐루야 마그네틱 퍼스넬리티 매력적인 인품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들끓게 되죠 어디를 가든 사람이 끌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매력을 갖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매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끌려온 것은 박인민 목사가 매력이 있었을까?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예, 예수님 가시는 곳 예수님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사람들 많이 모였네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내면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또 보고요 이런 노래 찬성과 보금성가집의 980장에 나오는 곡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금성가집을 안 가지고 계시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설립한 옛날 보금성가집이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넘어갑시다 지식의 떨개나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독해져요 그 지식을 가지고 막 해먹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그래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본능이 그런데 그 지식의 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전달할 그런 전염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연 가운데서 죽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는 강단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스피크 투 하로브 데루살렘 뒤에다 대는 게 아니고 스피크 투 더 하 그 가슴에 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검으로 세계관을 변화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검으로 세계관을 변화시키자 Change your worldview 이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Which is the soul of the Lord 이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은 곧 성령의 검인데 이 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살아온 전력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성이 하나 있어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죠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부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야노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견고한 진은 한라어로 아후로마라고 그럽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아후로마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그러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마귀의 요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견고한 진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아주 쉽게 마귀의 요새다 이 마귀의 요새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의 성이 쌓여졌는데 그 성이 마귀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world view, 세계관이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내 머리에, 내 가슴 속에, 성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부분에 육신을 통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마귀가 요새를 쌓고 그 이론으로 나의 세관을 바꾸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 이론들에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진화론의 허구를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속하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다 버린 진화론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맹신론자들입니다 그냥 진화론은 신앙을 하는 그냥 진화론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만 붙들고 있지 과학자들은 다 버렸어요 단 한 가지 증거도 못 찾았거든요 단 하나의 증거도 1980년에 다인이 진화론을 발표한 120년이 지난 세 구의 과학자들 다 시카고에 불러 모았는데 하나라도 증거를 내놔라 자기들이 모였어요 단 하나도 진화에 관한 중간 연골고리를 단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지에 빠진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전 세계 사람이 속고 지금도 그 거짓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견고한 질이 쌓여지는 겁니다 마귀의 요새입니다 이론의 요새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 이 이론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쌓여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쓸땜 쓸고 있어요 진화론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세계관이 애국돼 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이고 이것은 그냥 창존에 대한 세계관뿐만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세계관도 이글러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무엇인지 뭐가 무엇인지 도대체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그게 신화다 이거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인 시대에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 성도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이글러진 영적 세계관을 따라 그냥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 말이죠 견고한 진은 성어드라고 해서 이 군사용어입니다 방어진 요새를 말합니다 마귀는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도저히 파괴시킬 수 없는 쌓이고 쌓여 굳어져 버린 퇴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이걸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으로 날 선 검으로 이걸 부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날, 양날검 날이 선 양날검,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부숴버려야 돼요 오늘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이글러진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체신학의 수건을 벗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하론이 호구라고 하는 이 거짓 마귀의 속임수 속았다고 하는 순간부터 창조론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연대기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세기 5장과 13장이 신화다 말이야 이건 상징이다 말이야 날짜를 그들은 믿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천년 치구 역사가 수십억 년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시록도 안 믿는 거예요 창조를 안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월드 비유, 세계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새 마귀가 싸놓은 요새의 속으면요 이게 말을 해도요 이 말이 진실로 진정성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교가 아무리 강하게 선포되도 박인민 목사만큼 강하게 선포하는 목사가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선포해도 그 요새가 전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팝오들 못하러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대한 견고한 일이 세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모델이에요 모델들이 얼마나 축축받았습니까? 그냥 날씬하죠 그런데 자기는 살이 쪘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때부터 음식을 거부합니다 블랙커피 계속 블랙커피만 마셔요 뭘 먹자 그러면 블랙커피 하루 종일 블랙커피만 마셔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가 젓가락처럼 됐어요 뼈만 앙상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직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날씨는 걸 지나서 너무 야였습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블랙커피만 마셔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그냥 젓가락처럼 말랐는데도 아직도 뚱뚱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젓가락처럼 말라버리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남자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고 오히려 더 말도 안 걸고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또 예모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아직도 나는 더 뚱뚱하구나 더 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유혹 간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완전히 아니 골상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학교도 중단하게 만들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 강제로 먹였어요 살이 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선을 보게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 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놀라는 거야 너 어떻게 된 거니? 너 그렇게 블랙크펜 마시고 너 아무것도 안 먹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냐? 나는 모르겠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너무 모르겠어 나는 그걸 안 먹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살이 쪘다고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의 이 실제에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는 너무 말랐어 그러니까 살이 쪄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라는 말이 마귀의 요새가 딱 세워져서 열등감의 요새가 세워져버리면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마귀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아버지가 술주정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팽패도 부리시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이 권위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회사에서도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냥 아버지의 이글러진 자화성이 그 상사에게 대입이 돼요 그래서 그 상사가 자상해도 저 사람은 수작을 부리는 거야 결국은 나에게 아버지처럼 학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귀의 요새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해요 이거 스트롱 허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쓴뿌리라고 해요 깊이 들어가면 내척주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암 환자나 여러 환자들 여러 이렇게 몸의 외 내과적인 환자나 외과적인 환자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신유의 능력도 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견고한 신에 의해서 정신적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요새가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요새가 세워져가지고 생겨진 질병들은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한 번에 안수로 치유받으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당신도 이걸 선포하면서 마귀의 요새를 하나하나 까부셔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한 번에 와서 안수를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실망이죠 여러분 나바논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바논의 전투 독일군의 요새입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그 희생을 해서 나바논의 그 전투에서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요새 기관총이 있고 있는데 그 요새를 깨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깎아지는 절벽 안에 조그마한 구멍에서 기소되는 이 대포와 이 기관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헬기 비행기를 폭탄을 토해도 이 요새는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라바논의 그 요새 폭탄을 까부수고 나서야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영화죠 라바논의 전투 집이들은 영화를 안 보니까 제가 대신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이들은 360의 성경만 묵상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견고한 신 이 견고한 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퇴적물이 쌓이듯 아주 강하게 누구도 까불 수 없도록 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중독의 영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마귀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부술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세워 마귀가 만드는 요새인데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것을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특공대를 투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전사 기도회를 하는 거야 제가 특전사 진짜 현역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옷을 보내가지고 모자도 수십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입고요 하여튼 내가 권총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직 권총은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종일종일 기도하는데 생방송으로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이 부서지는 것이 제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부서집니다 우울증 날아갔어요 어젯밤에 그래 목사님이 날라가라고 해서 날라가 버렸대 우울증이 날라가 버렸어요 통증이 날라가 버렸어요 암세포가 날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날아갈 필요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는 선하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쓰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알렐루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여 찬양합시다 박수 우리 둘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여 드러나가 너 찬양합시다 우리 둘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여 드러나가 너 성령 안에서 견고한 시를 파악한 강력이오 강한 힘이오 찬양합시다 견고한 시를 파악한 강력이오 강한 힘이오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여 드러나가 너 찬양합시다 우리 둘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여 드러나가 너 성령 안에서 견고한 시를 파악한 강력이오 강한 힘이오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시를 파악한 강력이오 강한 힘이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박수에 온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제 저는 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고 수건이 덮인 채로 보았던가 그리고 왜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왜곡되어 믿었던가 이것은 아주 오랜 서울 역사 속에서 이 저크리스도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계관을 바꾸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이론 하나님을 데려간 이론에는 무실론 불가지론 인본주의 진화론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하는 이론들인 것입니다 그 이론 이런 이론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했고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세계관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견고한 친 마귀가 세운 요새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나오는 산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운 성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입니다 은혜의 성입니다 이 성에서 이 성에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의 성을 향하여 말씀의 검을 날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세속적 세계관과 견고한 진가의 통로를 차단하라 그러니까 견고한 질을 향하여 계속적인 이 불신앙의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계속 태정물처럼 우리 그 벽돌이 쌓이듯 큰 돌들이 놓이듯 그 성을 구축할 때 그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다시 통로를 차단하라 세속적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통로를 차단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텔레비전 시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관이 그때로 나를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이 마귀 요수의 견고한 진은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서 끄떡을 안 해 나가라고 그래도 그 안에 견고한 진 안에 숨어서 아주 오래되부터 세워진 마귀 요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크고 큽니다 강합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말입니다 말씀은 양라선 거밀뿐만 아니라 폭탄처럼 두나미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두나미스라고 할라로 기록이 되는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폭탄인 것입니다 나바란의 요새에 폭탄을 던졌을 때 드디어 그게 깨져버렸어요 연합군이 그걸 종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요새에 하나님의 복음을 폭탄을 투과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투과해야 돼 대충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요새 아래 집어넣으려야 돼요 사도바울은 각종 이론, 이념, 세석적 문화,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알았어요 세상의 이념들 여러분들 또 맹목적으로 정치 이념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이념하고 딱 붙어버리면 아니면 시대도 달랐는데 시대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그걸 동의하고 싶은 세계관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우리나라 영혼토록 동일합니다 그 말씀의 효력이 동일한다 그 말이야 세계관 따위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록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무슨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관심사나 가치를 중심에 둔 사상과 태도와 생활 방식은 초자연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하루 만에 창조해? 둘째 날 셋째 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럼 바벨론에 그런 신하들이 많았어 아마 모세가 그걸 주워다가 쓴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듯 하거든 그런데 이 부정적 인본주의 세계가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인님에서도 그걸 믿어요 신하론을 믿는다니까요 어찌 6천년이라고? 말도 안 돼 왜? 그동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신하론의 요새가 마귀에 세워진 요새가 끝독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무차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구는 수십억 년이 맞아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된 거 맞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마귀의 그 견고한 진에 속아버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르메에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동이를 팠다는 겁니다 누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조립해서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교다운지 릴리저스 플로럴리즘이라고 그래요 정교다운지 여러분 이 릴리저스 플로럴리즘이 카토릭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 1965년 그 근자에 사실은 62년부터 시작한 카토릭은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교다운지 모든 정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게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재석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마귀는 인류에게 견고한 진을 세우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교통합이라는 배도의 흐름에 전혀 끄떡도 않고 그 용납하고 왜 그렇게 그게 어때라고 말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오랫동안 거의 60년 가까이 카토릭에서 정교다운지위를 가르쳤고 그 사당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강제로 정교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정교는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한 정교에만 권 있다고 말하면 처벌하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짐승의 세력들은 이 법을 그냥 견고한 요새만 만들어서 그 일부의 사람들의 세계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관을 세계 사람들의 세계관을 강제로 바꾸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여기 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실론자는 40에서 60에 가랍니다 유럽은 80%가 무실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가 왕송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꼽혔던 것이죠 모두가 다 주일이면 예배했던 그 유럽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무실론자가 됐을까요? 혹은 불가재론자가 되고 왜 종교다운지를 믿고 이것이 마귀의 요새 견고한 진에 속아서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세계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젠더 디스클리미네이션 성차별 프로헤비션 금지법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밥을 여는 시도입니다 이걸 강제로 그냥 자기들의 이념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돼야 괜찮아 노 프로블럼이야 그런데 그거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세계관에 동의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안이 상정이 됐으나 통과시킬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해요 통과시키면 뒤집어 없겠다는 거야 이게 무섭거든 대한민국은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래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그룹들은 아 아직은 분위기가 무릎이 있지 않았다 더 학교에서 인권 강화를 해서 더 강화시켜 교육을 그래서 이 이후 세대 지금 학교에서 배운 세대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여론은 더 많아질 거야 그래서 이미 다 법은 통과되지 차별금위법은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인권교육은 인권법은 다 통과돼서 학교에서 이 모든 동성애를 가르치게 돼 있죠 차별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라는 아이들은 계속 이제 세계관이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교과서에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오면 분명히 남자인데 두 남자가 하나는 앞치마를 입고 하나는 넥타이를 메고 자라 가야 남자야 남자 교과서에 지금 실려 아이들이 거기서 막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 그 그림 하나에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주 그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이걸 반대든 어른든 다 줍고 이제 이 아이들이 대세가 될 때는 어느 누구든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막을 수 없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모모한 짓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 아이들을 깨울 수가 있고 이 보금주의 기독교인 에반젤리칼 크리스틴들은 이것을 극하게 반대하죠 보금주의 기독교인은 보금주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이걸 다 싫어하진 않아요 한 30% 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아직도 숫자가 보금주의적 크리스탄들이 한국에는 많아요 Only Jesus 구원자는 예수뿐이다는 거죠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금주의적 크리스탄이라고 해요 Other religion 다른 종교는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이 보금주의적 크리스탄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그 짐승의 그룹에 합류한 배도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치사한 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놈들인 거예요 저것들은 같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인 거예요 보금주의적 크리스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여기에 동의하는 Other religion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룹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쓰레기인 거예요 이것들은 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보금주의적 크리스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짐승의 세력들에게 찬성한 사람을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근데 보금주의 크리스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신부들은 너희가 정결하게 살려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핍박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할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귀의 견고한 짓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정교개혁 이후에 정말론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선을 믿었습니다 프리밀레니니즘이에요 포리밀레니즘 전천년선이에요 그런데 카토릭은 종세시대죠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 동안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한국은 없다 이거야 밀레니엄 킹덤은 없다는 거죠 없다 상징이다 이렇게 무천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무천년주의를 믿었어요 천년 동안 제가 오늘 밤에는 이 천년왕국 성경이 대시한 천년왕국 이사야에서 에스게스가리아 수많은 고에서 여왕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도 상징이다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천년왕국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진화된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변한다 이걸 믿겠습니까 그 그룹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그럼 뭐가 천년이냐 천년왕국은 상징이고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들은 Symbolic Interpretation 상징적 해석을 가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걸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꿈을 꿨는데 꿈의 몽 해보라며 만명이면 만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상징이니까 해석해보라며 그런데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Neutral Interpretation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자적 해석으로 상세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야 그런데 카토릭에서는 상징이야 45억으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독으로 보라고 45억 뭘 근거로 근거가 없어요 상징이야 상징 이렇게 마귀는 요새를 치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대를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분명히 7년 되알란이 나오고 천년 왕국이 나오고 3년 반 3년 반 둘째 셋째 반대 아주 막 계속해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한 바 한 이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다 상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다 상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렸습니까 이단들이 물맛난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감남나무고 자기가 무슨 두중인이고 자기가 뭐고 개명성이고 뭐고 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상징이니까 마귀의 텃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인 거야 자 신명기 32장 7절을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를 것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왜 왜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 끝날 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아마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후대에 무천년 시대에 아 중세 시대에 무천년 정말론이 나올 거고 그 사람들은 장세기의 역대의 연대를 자기 마음대로 상징화시켜서 바꿔버릴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비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을 마음대로 풀어버린 것 마귀들의 장난터가 되어버린 것 상세기 5장과 1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쭉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봐보세요 그 연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석 보면 오늘날까지 딱 6천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년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안국인 것입니다 밀레니엄 킹덤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믿으면 큰일 나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요새를 만들어서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중세기에는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해 한다는 이론이 무천년주의를 만들어냈고 근대교회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그룹들은 후천년을 만들어냈습니다 후천년주의 또 뭔가요? 후천년주의는 날이 갈수록 교회는 강화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이 더 강화되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는 왕성해지고 결국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이 그룹들은 그걸 얘기합니다 후천년주의 이것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영원할 거다 거의 끝은 있겠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찢어죽으려고 그래요 저를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마지막 때라고 그러냐 이거야 이제 교회가 왕성해져 지금은 교회가 지금 하지만 앞으로는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 이거야 평화로운 세계가 올 거다 이거야 이 안에는 뉴 월드 워드의 근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이 후천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이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다 이거야 종교개혁 시대에 한 5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500년 만에 갑자기 이게 물 78억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 이게 종교개혁 시대 정도의 인구로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상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카톨릭이 지배할 때 종세 시대에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대라고 얘기해 그러나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고 그렇죠 교황이 통치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통치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교황이 대리에서 통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Holy Father예요 그런데 교황이 Holy Father입니다 Holy Father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잘 들었어요 왜? 어떻게 전천년주의는 이런 무천년주의와 모든 종교계획자들도 다 사제들이었잖아요 루토, 그룹, 칼빈 이 모든 분들이 천주교 사제였다니까요 그들은 종교계획에서 신교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교황권에 철폐하고 뭔가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 새끼들 죽여 그러니까 이제 신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 계기는 뭐냐면 성경 번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 이전에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무천년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너희들은 가르친 대로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식과 권력은 쉽게 야합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법칙이 통과됐죠 이 법칙대로 이 지식과 권력은 야합했습니다 중세 사자들은 신자의에 쉽게 권림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읽었어요 사재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 사실은 사재들 전부 다 읽는 것도 아니에요 무식한 사재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왜? 사재가 다 그걸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애국될 수밖에 없죠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오 성경도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도 처음에는 토속적인 말 그대로 성경을 그냥 보통 말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토릭은 교회의 질서 이계가 뚜렷해지면서 소수의 라틴어 교육받는 사재들만 읽을 수 있도록 기족 계급의 말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진행되는 예전 무슨 말인지는 몰라 신부들이 그냥 라틴어로 씨부리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아멘이 아니야 씨부린다는 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냥 라틴말로 집전한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생긴 건 강남스타일인데 제가 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사재의 손에서 결국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 되었으며 사재의 독단에서 복음은 가려워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카토릭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시대 그 카토릭은 지금의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무천연설 이론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교 경제 정치를 통합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적그리스도적인 후천년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은폐됐고 교권은 횡행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이 부패한 이 교회에 맞서 개혁을 부리는 자들이 성경을 토박이 말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성도들에게 헛된 권위를 행사하여 복음을 가리는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정교계획의 신세벽 존 이클리프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 이클리프 썩어빠진 카토릭 그리고 교환권과 맞서 싸우며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토박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박이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으로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가는 언제나 대덕자가 더 먼저 알아보죠 로마교회는 이클리프 성경을 불태웠으며 이미 죽어 묻힌 이클리프 뼈를 판에서 다시 불태웠습니다 왜 카토릭은 이클리프를 이렇게 증오했을까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아마 마귀는 박유민 목사를 불태워 죽이고 싶고 불태워서 모든 나를 다시 또 불태우고 꺼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어림없어요 못해 이런 새끼들이 천사가 나를 돕고 있거든 우리 주님이 군대 장가를 보내서 나를 지켜 왜? 박목사 특별관리해라 저 마귀 새끼들이 일을 갈고 있다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한테 어떠한 자꾸 그래 복사님 문자가 와 복사님 그렇게 세게 카토릭을 얘기해도 복사님 괜찮으세요 복사님 혹시 저격당하는 거 아니세요 그래 걱정은 이마 순교 한번 보기지 에이 걱정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클리프 이클리프는 종교계획의 색별이 됐습니다 1382년도입니다 이 성경 번역 영어로 다들 번역한 거 아니에요 족보금이에요 족보금 요한보금 마태보금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전체를 번역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만 번역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이클리프가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이제 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속았네? 이거 속았네? 이런 거죠 마리아 사상 연옥 사상 수도 없는 거야 뭐 뭐 교황 무제설 뭐 교황 예수 대리설 베드로가 또 첫 번째 교황이라네 또 베드로는 교황이 된 적이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정교계획의 불씨를 남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번역가들이었어요 결국은 말씀의 검이 견고한 짓을 부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견고한 짓은 이 말씀밖에는 부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천년 이 정말론이 천년 중세 동안 견고한 짓이었지만 성경이 번역되면서 다시 천천연설이 어떻게 해요? 복고가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재등장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천연설이 맞거든 천년 한국이 있고 천년 대환란이 있고 이게 맞거든 아하 속았구나 하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게 통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말씀의 검을 통해서 견고한 짓이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천연설을 믿던 사람들은 성교그룹이에요 1800, 1900년 때 우리나라에 막 성교로 왔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전부 다 전천연설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천연설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재등장시키는데 재등장시키는 불씨가 성경 번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클리피가 1382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아이안 휴스가 1432년 체코 보헤미아 언어로 이제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 그룹이 성교를 강력하게 진화하기 시작하고 에라스무스는 1516년 이 사람은 카톨릭 신학자니까 라틴어 번역을 하죠 틴테일 1534년 영어성경으로 쪽보금을 번역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번역을 보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영국 앵글리칸 그러니까 그 영국 성공회가 가장 먼저 막 튀어나온 이유가 이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1554년에 독일말로 번역을 해 독일에서 또 깨어나버립니다 루터라는 체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죠 1611년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이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을 해서 모든 창생부터 게시록까지 전체를 완벽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경은 다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어성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어성경을 그 전에 영어 번역은 쪽보금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전체로 뜨게 됩니다 이제 이제는 속일 수가 없죠 은폐된 성경이 아니야 비밀스러운 성경이 아닌 거야 뭔가 토박의 말로 읽을 수가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맞구나 하고 비틀어진 마귀 요새가 부서지고 다시 건전한 종말론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카토릭의 신학의 정체성이 아주 잘못됐구나 다시 다시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나왔고 마리아 신학 성인 숭배 신학 면제 부신학 교황 천국 열쇠 교황의 천국 요새를 가지니 카토릭 신자만 구원을 받고 또 연옥 연옥 연옥이 단계를 만들어놨어 우리가 집통 왕같은 제자령이라는 것을 숨겨버렸다 그 말이야 교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재평가 베드로가 교황의 파운드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의 교황은 그분의 후계자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후계자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교황이 후계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다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권위를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성경이냐 그러면 교황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래요 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진 카토릭 교인이 성경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교황님이 말씀하셨어 교황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 교황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믿어 응? 맞어? 안 믿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게시록 6장에 첫째인을 뗄 때 흰말탄자가 나와요 이 흰말탄자는 저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마틴 노트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어? 이거 뭐야? 이 교황이 이거 흰말탄자 아닌가 저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이제 그리고 또 게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성 바벨론 그리고 음료 아 이놈이 저 그리스도가 아닌가 바벨론 교황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종교통합을 양처럼 생기는데 영처럼 말하고 뿔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 뿔은 뭐예요? 하나는 제스윗 예수위고 하나는 WCC죠 기독교 그룹 배도안 두 개 그룹으로 이걸 어느 때부터 의심을 했냐면 노트 때부터 의심을 한 거예요 성경 번역이 됐으니까 의심을 하죠 무천년 그냥 중세시대는 의심할 수가 없지 성격을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으나 성경을 못 볼 때는 소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종교계획자들은 쪽보금을 봤으니까 약간 실룸만 떠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계획자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었기까지 따닥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가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쳤으니까 그분도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이 가르치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약간 실룬을 떴거든요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한 적이 없고 그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계획시대에 그들이 말한 게 진리다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정도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교회 시대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학교라고 하면 그때쯤은 중학교 정도 돼요 약간 눈을 뜬 거죠 그 전에 중세 시대는 그림으로만 봤죠 그림으로만 성당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쪽에는 벽화가 창세기 여기는 또 그 다음에 뭐 출애국기 여기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자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림으로만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림만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보니까 유치원이지 유치원 초등학교지 근데 중세는 성경을 쪽으로 번역이 시작하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 오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대학교 정도 이제 성경을 밝히 볼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전이 그때와 좀 다르죠 우리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더 박인민 목사하고 더 정확하게 더 외리하게 말씀의 검으로 시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천년 안구까지 거기에 살아간 사람은 대학원까지 이제는 전체를 다 봐버리는 거야 훌륭한 역사를 보고 천년 안구까지 살아보니까 거기는 대학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중학생이 한 글로서는 100점 맞은 거죠 그때 당시는 전교 개혁자들은 전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그 정도만 열어줬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확 열어줬어요 그런데 여러 전도를 불구하고 같은 학급인데 성적이 다 차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학급이라고 수준이 다 같지는 않죠 레벨이 달라 어떤 학생은 굉장히 수준인 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은 올라갔는데 학교 급수는 올라갔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세계관을 뜨게 하는 공부를 사실은 서교지만 강의처럼 하는 이유가 세계관을 열려면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눈이 떠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성경이 불역되지 않아서 이게 애곡이 되기 시작했구나 견고한 진을 마귀가 마음껏 세우고 성도도를 유인하고 볼 수 없도록 만들었구나 소경으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의 레벨이 증가할 때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증가됩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증가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원약이 마지막 내가 올 때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을 종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이유는 마지막 때 마귀가 이 견고한 진으로 다 눈을 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깨어난 종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종들이 시대를 깨어있는 종들이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종은 지혜에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있는데 그 악한 종은 깨어있는 종들을 피팍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디 슬기로운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법문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스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이 견고한 진을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견고한 진이 부서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온전한 복종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종 자문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용사의 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산성의 산성 이 성을 용사의 성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견고한 진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기다리고 당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견고한 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안수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금방 병이 치유되고 막 치유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작업을 하자 그 말이에요 제 코퍼스토티비에는 천 편 이상의 설교가 들려있습니다 그 설교를 차례차례 들으십시오 내가 아주 지난 과거의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최근 설교보다 과거의 설교가 더 내롭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가 더 내롭긴 하네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때에 맞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에게 엔타임 말씀을 전하게 했고 너무나 내 백성이 잠들어 있다 이거야 네가 내 백성을 깨워달라 이거야 세계관을 바꿔달라 변화시켜야 된다 왜 내가 이걸 믿게 됐는지 왜 내가 이걸 몰랐는지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새 설교를 듣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문자가 와서 전화드렸는데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전화할 줄 몰랐다면서 자기 주변에 수십 명이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백 명한테 보내면 딱 네 명이 말아놨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맞니?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96%가 잠이 들어 있어요 한 4% 정도가 깨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만 명이라고 하면 약 40만 명 정도는 깨어있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60만 명을 더 깨워야겠어요 그 시간을 주님이 저한테 주실 거라고 믿어요 60만 명의 능이 깨울 겁니다 제가 삼돈이는 어떻게 깨워요? 가서 그냥 대문 부수고 가서 흔들어 깨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우는 거야 당신이 속았어 당신의 세계관은 애국된 거야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당신을 속인 거야 내 속이고 들어봐 당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임박한 옷이 날이 임박했는지 당신 눈이 떠질 거야 과거는 실눈을 떴다면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실눈을 뜨고 이렇게 슬슬 보던 사람이 제 속을 몇 편만 들으면 확 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패대기 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다니 머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말한 대로 무한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7천년 인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6천년 시대와 7천년 천년 한국입니다 이게 성경에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6천년 시대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있고 성교회 시대도 마감되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차점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신부의 세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세대를 깨워야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그 이후에 그 세대 1948년 이후에 한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걸 믿어요 말씀대로 첫째 번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치여오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산채로 변화돼서 올라간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깨우고 반드시 백만 명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부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수 없이 없어서 할렐루야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영원 목사님이 부르셨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기철 목사님이시구나 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옥 중에서 그 옥구를 칠 때 주님 속기옷이 없어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먼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를 읍조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분들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시지만 우리 주님은 곧 오실 텐데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다 가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나 주님 안 기다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심장에 사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뭘로? 말씀의 거부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를 한 거야 그리고 하늘루야 ux Ок? Des Trends 1 2 2